만성피로에 시달리고 있는 대한민국. 해마다 만성피로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만성피로의 원인은 스트레스가 아닌 뇌피로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? 이 뇌피로가 궁극적으로 진행이 되면 생명이 위험이 있고 사망에 이를게. 가장 세대의 세대입니다. 40대의 뇌피로가 가장 심각하다. 끝내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뇌피로. 그 원인과 증상은 무엇이며 뇌피로를 줄이는 방법과 극복법에 대해 알아봅니다.